국민권익위원회는 남양주시 퇴계연읍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집단 민원을 국방부와 원만하게 협의하면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227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신축하려 했지만, 기존 도로가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다가 도로폭이 너무 좁아 대형 공사 차량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합원들은 주택 부지와 인접한 군부지를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이 임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사용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군유지에 국유재산을 위탁 개발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원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조합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드리고,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행상의 불편이나 아동들의 어떤 교통 위험에 노출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그 부분에서 진향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부가 이동 국방부 부장님 국방부 물